맥도날드가 BTS 세트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요즘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메뉴에 포함된 치킨너겟 단 한 조각이 온라인 경매에서 우리 돈 1억원에 팔렸습니다. 비싸게 팔린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동그란 몸통에 두 다리가 달린 맥너겟의 모습이 세계적인 인기를 끈 추리생존 게임 어몽어스의 캐릭터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BTS 콤보 세트에서 어몽어스 캐릭터를 닮은 맥너겟을 발견했다며 재미삼아 인터넷을 경매에 올렸다는데요. 한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틀 뒤 누군가 입찰을 시작해 세상엔 별일이 다 있어? 겨우 한 조각이 1억원이라고? 역시 BTS 오빠들이야! 사랑해요! BTS! BTS! 딸! 오늘 배달시켜 먹을까? 설마 BTS 세트? 그래그래 혹시 알아? 우리도 갑자기 부자가 될지? 그래요 그러면 오마고스 보내놓으면 저희 부자예요? 그럼 요루루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면 비틀스의 몸 다 사야지! 그거 정말 좋다! 그건 엄마도 좋고 우리 때도 좋은 거니깐! 어휴! 우리 집 모녀님들은 정말 유별나다니깐! 얘들아! 배달 왔다 밥 먹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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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맨너겟은 오마오스 모양이! 엄마도 없네! 하지만 괜찮아! 딸! 맛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먹어보자! 네! 맛있다! 맛있다! 살살 녹네! 그런데 리아가 웬일로 안 먹지? 리아 것도 시켰는데? 친구랑 공원에서 놀기로 했는데 들고 가서 같이 먹을게요! 아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싸줄게! 으차! 다녀오겠습니다! 음 조심히 다녀와! 유리야! 얘가 지금 어딜 가는 거야?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거 아니야? 배엄마! 오빠라고 내 무슨! 우리 학교 수진이 나랑 내가 데이트를 하다니! 공원에서 같이 맥너겟 먹어야지! 수진 나도 엄청 좋아할 거야! 갑자기 배가! 갑자기 왜 이래! 안 하겠다! 화장실! 이러다가 바지에 지내겠어! 너는 수진 나랑 만나지 못하잖아! 이러다간 엉덩이가 터지고 말아! 지포가 내려가 뭐야 낙서가 있네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세 가지 되시오? 만... 기일이랑... 어? 12시에 문이 닫힌다? 어? 지금이 12시쯤일텐데 맞다 이럴 때가 아니지 수지 너와 약속시간이 12시 30분인데 빨리 가야겠다 마지막 한 발 시원하다 어디 한번 나가볼까? 어? 어? 문이 안 열리잖아 어?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어? 이걸 어쩌지? 어? 맞다 아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역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어? 어? 계세요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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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었는데 어? 어떻게 나가신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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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어? 어? 무언가 떨어뜨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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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맥력이 떨어졌네 어? 언제 떨어진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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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오빠들 전화해? 어? 나는 핸드폰이 있었지? 어? 전화를 걸면 되는 거였어 어? 이게 왜 안되지? 어? 전파가 안 터지잖아 어이 안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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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수지 누나가 나한테 분명 실망했을거야 그.. 내 첫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어? 배고프지않니? 어? 맞아 어.. ... stoked 난 엄마가 주신 맥너겟이 있었지 맥너겟 이 바삭바삭한 거 봐라 이번엔 다른 녀석으로 촉촉한 녀석으로 이걸 어...어머머스...어머머스러겐? 어...어...어...어... 난 부자야! 난 부자야! 난 최고로 부자야! 난 너무 부자야! 호호호... 이러다가 부자야! 너무 부자야! 어? 이틀 뒤 누군가 당신을 죽이러 온다? 뭐야 무섭게 그런데 아까부터 이 낙서들 뭔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잖아 그냥 낙서일 뿐인데 괜찮아 여기만 나가면 난 이제 부자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여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여기가 진지 벌써 이틀째 너무 배고파 안되겠어 이 맥너겟 그냥 먹을까 1억이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야 리아야 여기서 나가면 1억이라고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어 그래도 여기서 죽는다면 1억이 무슨 소용이야 안되겠다 너무 멋있다 1억짜리라 그런가 더 맛있어 내가 1억짜리 맥너겟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바보같지 내가 배가 고픈 걸 어떡해 이건 발자국 소리? 잠깐 지금 늦은 새벽인데 사람이 있다고?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틀 뒤 누군가 당신을 죽이러 온다? 이건 숨어야 돼 뜨고 있어요? 누구세요? 여기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뭐하니 꼬마야 정말요? 할아버지 저 여기 갇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일하려 여기는 잠궈놓는 곳이 아닌데 분명 물이 안 열렸다구요 이거 보세요 안 열리잖아 아 아니야 여기 미닫자 안돼 내 맥너겟 ajudar 내가 저 형이 그냥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가볼까 하여행 놓고 하여행 해당 인공 사인공 아멘 산업 사인공